타요! 타요! 얘가 대체 어디 간 거야? 도토리 재미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텐데 길을 잃은 거 아닐까? 이쪽에도 안 보여 대단히 마을로 돌아가보자 도와주세요! 자꾸 뭐가 달라붙여서 앞을 볼 수가 없어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얘들아 어디 있어?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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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쟁이 꼬마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 저놈들은 뭐지? 색깔은 꼭 과일 같은데 뭐 다 잡아먹어버리면 되지 저건 공룡이잖아 깜짝이야 숲에 무슨 공룡이 있어? 뭐야 이건? 난 하트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난 악당이거든 사람주들이 도망가는데? 우리도 도망가자 내 비중한 하트를 망가뜨리다니 너무 살 수 없다 으악 으악 무서워 감히 내 친구를 괴롭히다니 아무래도 이 로기님이 나서야겠군 공룡님 이 도토리 드릴테니 그냥 가주시면 안될까요? 야하하 너무 아파 하여간 도움이 안된다니까 어서 도망가자 숨긴 숨었는데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? 아이 참 타요는 이럴 때 어디 간 거야 하하하하 맛있는 새끼 다람쥐들이 여기 있고 어떡해 미쳤피하지 못했나봐 오! 저길 봐 저 갈매기 왠지 익숙한데? 저번에 우릴 도와줬던 애 아냐? 이야하! 갈매기야 어서 도토리를 맞고 우리를 도와줘 어서 도와달라고 어? 그냥 가잖아 아무래도 개애가 아닌가봐 하유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가스러운 녀석들 갈매기 따위에게 희망을 걸다리 무서워 아무나 좀 도와줘요 얘들아 얘들아 누구 없어요? 얘들아 얘들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이게 무슨 소리지? 응?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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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쥐들이 타요한테 엄청 고마운가 봐 그게 아니고 타요 몸에 붙은 도토리를 뜯어먹고 있는 거야 아, 그런 거구나 뭔가 기분이 이상한걸 난 여기 정말 싫어 어서 집에 갈래 타요, 너 이대로 돌아가면 하나는 나한테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안돼